오케이, 지현이가 오늘 복화첩 처음이죠? 자, 복화는 수업방식이 좀 다른데요. 시작해볼까요? 소리가? Car Car 쓰기? C, A, R 네, 그래서 C가 뭐가 됐죠? Q A는? R 아, R은? R R, 그래서 다 합쳐서? Car Car 됐네요. Car 계속해서, 다음 녀석. 소리가? B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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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? B, E, A, R 오케이, 잘했어요. 자, E,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. E, A는 두 개의 소리 갖고 있고, E 아니면 A야. E, A는 뭐? E, A E, A. 그래서 여기서는? A, A가 됐지. 그래서 다 합쳐서? B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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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A, R, E, A 화면을푼 Church C, A, T D, A, G, A, T A, K, A가 내는 소리는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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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, O 중에서 A 됐네요. 어, cat 계속 소리 bird 쓰기 b, i, r, d 그치 그래서 b는 i는 에 아이가 와진 세 가지 소리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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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i, e, o i, e, o 중에서 뭐가 됐어서 bird가 되는 걸까 그렇지, o지 r은 d는 그래서 다 붙여서 bird bird 오케이 어떻게 했어 hat 쓰기 h, a, t 이것도 있고 cap도 있지 두 중에 cap 했네요 캡 그래서 캡은 야구모자 같은 걸 캡이라고 그러고 그냥 일반적인 모자는 헥이라고 그래요, 야구모자네요 오케이 계속했어 back 쓰기 b, o, g k 이러면 보그 같은데 백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글자는 무슨 소리를 해야 되냐면 에 소리를 내서 a 백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글자는 a지 보그가 아니고 백이야 백 백 오케이 계속해서 cup c, u, p 오케이 그래서 u는 뭐 중에 어 어 그렇지 어가 됐는데 뭐 중에서 u, u, o 그렇죠 u, u, o 어 중에서 어 어가 됐네 c는 스크 중에 크 됐고요 top top 오케이 어 계속했어 엘리게이 끝까지 소리 내야지 엘리게이는 아닌 것 같고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쓰기 에이 엘 엘 엘 음 녹화의 소리가 엘리 엘리 고 그 다음에 게이 소리내 차이네 지 지 에이 그렇지 그 다음에 털 소리 T O R 그렇지 그래서 다 합쳐서 엘리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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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에 에이는 에이 됐고 오케이 그 다음에 O가 가진 내가 이 소리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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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O O, O, A, O 중에서 힘 빠져서 O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I의 소리는 E 오케이 여기에 A는 에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엘리 게이 거기에 건 Maps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K 엘리게이터 에러 엘리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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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로우 엘로우 뭐라구요? 엘로우가 아니고 엘로우면 R 대신에 L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엘로우가 될거구요 엘로우가 아니고 엘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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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F Apple 쓰기 A P P L E Apple Apple 뭐라구요? Apple 그 다음에 Bed B E E는 E L O 중에서 A E가 됐네 Bed Ok Ant Ant A T K 소리 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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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잘했구요 쓰기도 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